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의 머리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을 단 한 편이라도 대보십시오. 저에게 한 수 배울 기회를 베풀어 주십시오. 재미를 위해 제목에 소시오패스를 시험 봐서 뽑냐? 라고 써놓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의 평균 지능이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무턱대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다면발연 때문에 소시오패스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높은 지능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성애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의 평균 지능을 알아내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약팔이 심리학자 김경일 동지의 영상을 보고 소시오패스의 평균 지능이 정말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가열차게 궁금해집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10만명을 뽑은 후에 그 10만명을 대상으로 정밀 지능검사와 정밀 소시오패스 검사를 가열차게 실행합니다. 김경일에 대해 사실상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용찬우 흑자 헬스 논쟁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대한 김경일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김경일은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씹으려 댔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본 첫 번째 영상에서 소시오패스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머리가 좋다고 씹으려 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약팔이 심리학자라고 써놓은 겁니다.